됐어요. 옳지. 야 세게 안 누른다. 나 지금? 나 진짜 송만 살짝 울리고 있는 거야. 후회 옳지. 내려가. EOC 내려가잖아. 야 하고 있어요. 빨리 빼봐. 빼줘. 아... 아파! 아! 아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, 쓰리, 세, 넷, 아니지? 이렇게 돌려야지. 다시 해봐. 예를 들어 수능이죠, 수능. 연습을 진짜 100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안 되지? 아웃된 친구들이 한 명, 두 명 정도는 있어야 얘네들이 자극을 받고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너한테 몇 번 얘기하네? 애들 다 알잖아! 어? 몇 번 얘기했어? 한국의 연습생 정도는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와, 나도 생긴 것도 좀 생기고 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춤도 어느 정도 잘 치우는데 나도 가수나 해볼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. 이 꿈을 꾸지 말아라, 이건 아니에요.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? 그 다음 시간에, 우리의 연습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시간에, 우리의 연습생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의 회사에 합격했을 때 정말奇跡이었어요. 초딩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표님이 왜 이 친구를 연습생으로 영입했는지 이유는 정확해요. 이 친구랑 면춈했는지 아침에 먹던지 밤에야 하고 밤에ligo 먹는다고 하는 계획을 자고 하루에 한 번에 하루에 confidentially 300kcal 정도를 구매할 수 없었던 때 정말力이 없었을 때 그리고 진짜 힘이起きた다고 생각했었죠. 사실 아니지, 정말 죽을까 싶었죠. 정말 죽을까 싶었죠. 정말 죽을까 싶었어요. 그런데 열흘만에 2kg 빠졌어. 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해. 진짜 많이 빠졌어. 진짜 대박. 빠졌어. 되게 많이 빠졌어. 물 빠질 수밖에 없지. 물도 못 먹었어요. 아, 진짜. 열흘만에 40분. 아, 진짜. 진짜 50. 아, 진짜? 저 진짜 너무 힘들어. 40분. 이제 박수, 박수. 우리 서로에게 박수. 마지막으로 시작했어요. 아 지금 오늘 마지막은 오늘 점점 이 시각! 지금, 오늘은 아 Greater 숙소에 2개월짜부터 수시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요. 시간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도 안 Wal-K calibre. 뭐라고 해? 아, 뭐라고 한다고 했지? 신세계. 원, 투, 세, 그리고 24시간은 안 남았는데 계속 맞췄던 거 또 맞추고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네 언니 네 언니 어디야? 지금 진짜 몸이 아파서 응 무리하지 말고 대표님한테 나시죠 아니 아니 무리해야지 미리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따 봐 오늘은 계속 누우면 안 돼요 9시 정도 출근해야 되는 시간 그 뭐지? 몸이 안 좋으니까 회사 안 가는 생각이 없고 그것도 아무튼 연습이에요 앞으로 음말평가 점수 통해서 내년에 각 파트 1위를 한 사람을 데뷔조 선정하겠다고 했잖아 보컬, 랩, 댄스, 이미지 면접 테스트 할게 지금 일은 지금 일은 연습생들은 정말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라 제가 원래는 중원생 때부터 짐을 배우고 있었다 아니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가스가 되고 싶었었다 그 친구가 그 너무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아 아 이따가 있다 이따가 있다 아 이따가 있다 저는 요즘 진짜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이따가 있다 지금 무대에 올라와서 내가 이 티켓을 딱 표를 사서 공연 관객의 입장에서 봤는데 나 이런 공연이면 환불할 거야 그리고 헤나 그리고 고음이 너무 귀에 거슬려 너무 아파 귀가 너무 아파 못 듣겠어 춤 나 같으면 이거 대비 안 시켜 나가라 그래 나가버려 미조 넌 난 내가 느끼기에 너 목소리 톤 되게 매일 애교했거든 목소리 있는데 발음 좋았어 근데 느낌이 없었어 발음에 신경 쓴다고 느낌을 못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내가 느끼해 힘들어 우리가 댄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인 셈이 やってもやっても なんか 부족してて よく分かんないですね 아 아 1만 年も上なのに 데뷔できない かもしれない ってことだったら 考えないようにして とりあえず 頑張っていこう と思っています we need to. Let's do the same rest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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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